지금 몇시지? 맨날 몇시지? 6시 담양읍으로 들어와서 여기보면 영산강 자전거길 지금 걷고 있습니다 방금 4시쯤에 밥을 먹고 이 길로 가면 좋다고 해서 달리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정자를 찾아야 돼요 이 길로 계속 가면 광주가 나오더군요 여기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대강 자전거길 종주 인정센터 안그래도 들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인정해주는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메타세케이어길 매표소 1.0km 전방 메타세케이어 큰 나무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달리도 식당에서 고기를 또 이 자식이 얻어먹으려고 나보다 더 잘먹고 다니더만 고기에 사료를 잘 안먹을래요 그것 때문에 전신에 자전거 좀 4대강 오케 달리를 열어서 풀어져 버리면 난리나겠죠? 사람이 없는 것들 다 풀어줘 볼까? 달리리라와봐 달리 풀어줄게 니 뛰다니지 말이야 힘들다 또 뛰다니고 또 맨날 힘들다고 그리면서 내보고 가면 안 돼? 깜빡이 켜놓고 가 자 뛰지 말고 천 같이 가자 제발 나 말은 많아 야 안 돼 이거 오리 짓거리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뛰지 말고 같이 가자 제발 야 야 글루트 가지 말고 저봐 하지 말라는거 다 해 말은 겁나게 아 그거 쉬하러 가서 야 쉬해 시원하게 해버리고 야 아 사람은 없네 이 길로 쭉 가면 광주까지 19km 타던데 여기 정자는 많은데 물만 나오면 바로 텐트를 쳐버리겠는데 정자는 많은데 물이 없어서 텐트를 못치겠습니다 네일 빗망가 났으면 좋겠다 바람 안 불고 이제 거의 3주차 되가니까 밖에서 잘 때 모기장도 펴고 텐트도 쳐야돼 밤이 있을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차기 때문에 두개 펴고 치고 귀찮은데 아니 저기 또 모종이 잠을 보이네 흐름 보이네 달리야 달리야 가자 간다 천천히 가라 힘들다 숨어보려고 숨을 길돈 숨을 길돈 숨을 길돈 인양은 대나무가 유명한지 대나무 관광 테마 촌이라던지 그런것들이 많은거 같더라 근데 이제 개인소유지도 있고 국립도 있고 한데 음 강아지하고도 가긴 좋네 이렇게 했죠 여기다가 강아지하고 어떠할거같아 이렇게 하 저것이 지원자쪽 술관에서 뛰는것 같네 제발 물 나온데 없나 아 여기 딱 좋은데 사람도 없고 혀암파나면 정말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니 이리 걷다가 광주 가는거 아니여? 참말로 무시리 30분 걸어야되네 30분 걸어야되네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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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호박 여기다 논클로 다무지없네 야 참말로 호박잎도 이거 참 쌈아가 쪄가지고 쌈 사놓으면 야 쌈장 있는데 기가 막히는데 아 이거 물러오는 곳이 얼마가 없네 제발 달리 어디갔노 달리야 간다 간다 야 이제 저 사람들 오기때문에 폭주를 해야돼 여는 비가 안왔나? 물이 좀 드시게 하여 달리야 가자 네이놈 저거시 여기죠 달리 저기 저기 여기 여기 달리야 이거 팔로 맞추기 힘드네 이놈 달리 이리와 이리와 빨리 줄매자 좀 했으면 사람들 와가지고 뭐라칸다 이리와 이리와 이리 오라면 좀 올까 고여 오시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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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헤헤 거리면서 응 걸으라 캤잖아 아직 더 걸을지 더 걸을지 쉴 지 모르는데 정말 달리야 아까 고기 뭐 또 힘이 넘치나보네 어이구 이거 털어라 뭐 한번 털어 그냥 갈거야 한번만 털지 그렇지 아유 잘했어 턝 하면 터고 가자 하면 가고 달려도 한번씩 걸을 때 딱 내 눈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쉬고 가자 하는 그런 신호를 보냅니다 어 많이 걸어서 그러지 시도 힘들 땐 딱 보고 또 누워 자고 있어 계속 자고 있으면 가자고 이렇게 딱 앞발로 생각보다 체력이 월등히 좋아 월등히 다들 개 개가 고생이 많다 개 고생한다고 하는데 제가 개 고생하고 야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산책 진짜 내가 30년치 다 시킨다 몇달 동안 다 시킨다 다 시킨다 카메라 팔에 아파 아 진짜? 도대체 잘 꾸지 어딨어? 어딨어? 팔 라면 멀쇼 눈ей portraits 무슨 소리가 이렇게 무식히 들러버렸다 돌아가자 우선 찾아서 다시 찍겠습니다. 어딜 찾아서 짧고 살짝 신발 다 떨어졌는데